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180페이지 손해배상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시험에 손해배상책임이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는 3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182페이지 손해배상 승립하기 위해서는 양가로 1번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뿐만 아니라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고용인,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184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3번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해도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184페이지 양가로 2번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185페이지 그 재산상 손해발생과 고의과실사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인데 손해배상 요건이 첫 번째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 비재산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이 재산상 손해발생과 고의과실사에는 인과관계 견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 견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금 지급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정기관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보정기관에다 청구를 하는데 청구할 때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면 안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입증서류가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안됐을 때에는 판결문, 화해 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지급은 보정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고 나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설정, 다시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보험이나 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족분을 보전,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 행사는 보정기관이 보정기관이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는 고용인 직원 고의가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개업공개사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보험회사인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우리 일반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험의 경우에는 고의로 사고 낸 것은 배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고의로 사고 낸 것도 배상을 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일부러 손해 입혔다고 합의서 써주고 보험금 받아가지고 반반 나눠먹기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설정을 하는데 보정설정 방법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동일합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 중에 셋 중에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됩니다. 단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보정설정 방법은 동일한데 보정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부터 받겠는데요. 법인의 경우 4억원 이상 4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1억 이상 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개업공개 1억이 아니고 분사무소 2억으로 개정됐죠. 분사무소 2억 이상 가입해야 되고요. 개인도 2억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가입하면 됩니다. 2천만원 이상 옛날에는 지역농협이 천만원 이상이었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일반 법인하고 똑같았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모든 특수법인 전부 2천만원 이상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정, 설정 금액이 있는데 우리 교재 187페이지에 보면 187페이지 맨 위에 줄에 4억 법인은 4억이죠. 두 번째 줄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걸 2억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2억 그래서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이 5개의 분사무소를 둔다면 2억씩 하면 10억이고요. 주된사무소 4억이니까 14억을 가입해야 될 겁니다. 그 위 동그라미 2번 개인개혁공개사 2억은 이상이고요. 동그라미 3번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 2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그 박서에 보정설정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가로서 한 번 보정설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동그라미 2번 직접 등록관증에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86페이지 맨 밑에 줄에 3년 동그라미 하세요. 3년 공탁금은 여기 3년간 회수할 수 없다고 했죠. 폐업사망을 한 때에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시기입니다. 보정설정 시기 처음에 보정가입을 하는 것은 등록 후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등록은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이 안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입니다. 전가입은 근데 분사무소 앞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매수신청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가입을 해야 됩니다. 미리 혹은 미리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미리 못하고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 가능합니다. 만기 꼭 끝나야 변경 가능한 게 아니라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료 되었을 때는 만료 되었을 때 만료 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만기 끝나면 만기 끝나는 날까지 다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변경 효력 있는 기간 중이라면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기 전에도 중간에 바꿀 수 있고요. 바꾸려면 새로운 보정 먼저 가입하고 종전보정 해약하면 미경과 보험료 돌려줍니다. 만료 되었을 때 만기 끝났을 때는 만기 끝나는 날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거기 5번에 보면 보정 설정사항 설명 그리고 교부 의무가 있는데 개혁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관계정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보장금액 보험회사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그리고 보장기간 을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금액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의무 없습니다. 보험금 보험금이 얼마입니까? 보험금 법인은 4억입니다. 개인은 2억입니다. 2억에 대한 공재료는 얼마냐 하면 39만6천원인데요. 1년의 공재료가 1년 공재료 39만6천원이다. 이런 말은 할 필요 없습니다. 보험금 타는 금액을 설명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7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 위반시 제재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아예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다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19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중개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정서 사본 또는 관계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정가입은 해놓고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이번에 세 번째 줄에 예컨대 공인중개사인 개혁공개사가 1억원의 보정을 설정을 하였다면 지금 1억인데 이제는 2억으로 바꿔야 되겠죠. 옛날에는 1억이었죠. 1억을 만약 설정했다면 1억 2천 손해 생기면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고요. 보험회사에는 보험회사에서는 보정설정금액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 개인이 2억을 가입했는데 2억을 보험을 가입했는데 만약 3억 손해를 입혔다. 보험가입은 2억을 했는데 손해를 3억을 입혔다. 보험회사에서 2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1억은 개인재산 배상해주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보험회사는 보정설정금액만 배상하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손해배상은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장소제공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번은 2번은 개업공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15일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개 완성된 때에 설명합니다.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했죠.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법 31조입니다. 195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1번 1항입니다. 계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걸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등을 계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하여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금 등의 반환체무 이행보장제도 이거는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3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등의 반환체무 이행보장제도 계약금 계약금 예치 권고 제도 입니다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잔금까지도 계약금 등에 해당됩니다 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 임차인이 있겠죠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데 자 이게 돈 주고 등기를 받는 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등기 서류만 받고 돈을 주고 있는데 원래 민법에서 동시행이라 하면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순간 잔금을 치르는 게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따라서 이제 잔금마저도 바로 매도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치기관에 공신력이 있는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계약금 등을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에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예치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치기관에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는 7명입니다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 보전 개혁공개사는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개공은 신체 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7명이 197페이지 동그라미 이번에 기억면이 있고요 198페이지에 198페이지에 보면 예치명의자 나와 있습니다 개공 등 아 개공 등이 아니고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는 것 198페이지 박서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개혁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재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 공인회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 개업 공인회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해서는 아니됩니다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하여 소유된 실비는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로 매도인은 미리 돈을 못 받는지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보정서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순행할 수 있는데 반환 보정서를 발행하는 기관이 보정보험회사 보정보험회사 그 다음에 보정보험회사의 이행보정보험증권을 끊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정서를 제시하고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8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 아니라 예치권고제도다 예치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하도록 계약공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치할 때 예치명의자 계공은 신체보전 7명이고요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자 신탁업자고요 반환보정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정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198페이지 틀린 것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정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틀렸네요 지금 이건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겁니까 매수인이 계약금 등을 떼일까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1번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2번 계업공개사는 계약금 외의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계약금 등에는 중도금 잔금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계약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계약공개사가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아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계약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습니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아서도 안 되고요 또 거래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200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은 등록 신청하기 전에 보정가입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개시전이라고 해서 X고요 4번은 공탁금은 5년이 아니라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5번은 설명하거나 관계정서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설명도 하고 관계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설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관계정서에 관계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설명하거나 교부해야 된다 해서 X가 되겠고요 5번은 그래서 X입니다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은 지역농협만 옛날에는 2천만 원 이상인데 지금은 지역농협 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8번에 보면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또는 계획공개서로서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 날까지 다음 날까지가 아니라 만료되는 날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1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9번도 X가 되겠습니다 10번 계획공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11번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당의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이 두개죠 보증보험, 금융기관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에 손해배상체인과 보증설정에서 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리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는 3년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02페이지 제8장 중계보수 및 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